미아리에서 살며 타로카드와 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 저야 상관없지만 미영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환장을 노르십니다 녀석이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씻을 때도 화장실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대충 씻고 정리하고 나니 점심때가 가까워 오더군요 일단 제 방에 가서 침대 시트를 빨고 방 정리하고 나니 배가 고파서 둘이 나가서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미영이가 또래보다 체구도 작고 생각이 깊지 않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순진해서 제가 좀 거짓말을 해도 다행히 믿어주더군요 일단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영이네는 종교가 없대요 그래서 미영이의 방에도 뭔가 해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창문은 아까 청소할 때 소금으로 도배하듯 발라놓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리저리 미영이를 데리고 돌아다녀봤습니다 미아리 쪽은 무당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도구와 용품을 파는 곳이 많습니다 근처 용품점에 들러 주사와 방울, 염주 등을 사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오피스텔 우편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쭉 살펴보니 유독 한 집만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더군요 솔직히 여러 군데에 의심이 갔어요 2년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존재들이 포기 오피스텔과 관계가 있나 싶었죠 대충 호실 기억해놓고 미영이네로 돌아왔습니다 주사를 곱게 갈아서 표시 나지 않게 방문 위에 천장, 창문 등에 발라놓았어요 녀석이 옆에서 주사 가는 걸 보고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눈빛을 보내며 미영이 손목에도 염주 하나 채워주었습니다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삼촌 이게 뭐야? 미영이를 보호해주는 거야 잘 차고 있어야 돼 어제 무지 놀랐지만 금세 명랑해진 미영이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어제의 황당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귀신이 두 마리나 된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왜 저나 미영이네에서 설치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집은 알 수 없었으니 그렇게 단정짓기도 좀 그랬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영이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미친놈 취급받을 게 뻔했죠 일단의 조치를 해두고 잠시 낮잠을 잤습니다 미영이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뒤척이다가 깨어났는데 앉아있는 미영이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애가 뭘 하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슬쩍 어깨 너머로 보니 타로카드를 쫙 펼쳐놓고 놀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아 삼촌 물건 가지고 장난칠래 녀석이 돌아보고 웃는데 이상하게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빼서 들고 펼쳐놓은 카드를 쓸어 담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순간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거실 바닥에 놓인 카드는 정확한 배열법에 의해 딱 균형있게 놓여있었어요 물론 녀석이 그렇게 놓았다는 것이 우연일 수도 있죠 이 배열법은 비교적 쉬운 배열이라 보통 애가 가지고 놀았다면 그림이 있는 쪽으로 즉 그림을 보면서 놀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카드는 다 뒤집혀 있었거든요 한 번 고개를 갸웃하고 카드를 뒤집어 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서 미영이를 보며 말했죠 미영아 무슨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 놀았어 애가 한참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빠라고 하더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읽어 나가는데 도저히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뭔가 제 머릿속에서 속삭이듯 표현을 해대는 것이 그냥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 격함, 짜증, 허탈한 느낌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카드를 뒤집었는데 춥다, 외롭다 고통, 어둡다, 암울하다라는 느낌 세 번째 카드가 평온하다 잠들고 싶다 고요한 암흑처럼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깨어나지 않을 깊은 잠 같은 느낌 전 머리를 털고 카드를 챙겼습니다 왜 멍청하게 카드를 생각 못했는지 아직도 아쉽습니다만 정말 멍청하게도 설마 카드라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때까지 놀다가 어제 먹다 남은 고기랑 잡채로 요리해 주었더니 맛있다고 잘 먹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자꾸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딩동벨이 울립니다 미영이가 쫓아 나갔어요 미영이 어머니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대충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미영이랑 재미나게 놀았다고 이야기하고 미영이도 삼촌이 자장면도 사주고 잡채도 해줬다며 맞짱 굳혀 주었습니다 혹시 녀석이 귀신 이야기 꺼낼까봐 조심조심했는데 다행히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더군요 인사하고 제 방에 돌아온 시간이 11시경 정도였습니다 오디오는 불타서 버렸고 컴퓨터 기도문 돌리다가 어제들은 클래식이 생각났습니다 음원 기억해내고 여러 클래식을 찾다가 드디어 그 바이올린 소리와 똑같은 소리의 출처를 찾아냈어요 미영이 어머니 방에서 나던 그 클래식 말입니다 솔직히 CD를 빼서 목록 보면 나올 터이지만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또 만진 흔적 보이면 그래서 어제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고 안 꽂아두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바이올린 소리가 참 경쾌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춤곡이 어찌 어제는 그렇게 무섭게 들렸나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혼자 음악에 파묻히다 보니 마음이 좀 가라앉더군요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로 발을 턱 걸치고 혼자 팔 흔들어 가면서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음악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려니 어깨가 많이 뻐근함을 느낍니다 담배 한 대 피면서 생각 좀 하다가 몸이 너무 지푸등해서 따뜻한 물로 샤워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서 거울 보면서 머리를 털었습니다 막발에 물기 털고 나오려고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는데 뭔가 뒷골이 싸늘한 기분에 살짝 뒤돌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화장실 불 끄려고 막 스위치를 누른 참이었습니다 확 밝은 상태에서 확 어두워졌는데 뭔가 딱 불이 꺼진 그 짧은 순간에 1초 정도 되는 그 순간에 제 눈에 비춰졌던 화장실 벽의 빨간 점 두 개가 어둠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딱 어두워졌는데 눈에 아직도 빨간 색상이 아른거렸습니다 재빨리 화장실 문을 잠그고 뛰쳐나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가지고 나와서 화장실 문 앞에 졸 뿌렸죠 허겁지겁 혼이 나간 상태로 튀어나가 클래식을 끄고 주기도문 CD 돌리고 염주랑 십자가 목에 걸고 속옷을 입었습니다 혼자 침대 위에 앉아서 입을 뒤집어 쓰고 가슴에 반야심경 책 딱 붙이고 한동안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차리자 하고 속으로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미영이네가 걱정이 되더군요 아까 벽에 빨간 상이 두 개 있는 걸로 봐서 남기갔네요 여기는 혹시 미영이네에 있나 싶었지만 확인해보고 한 엄두도 안 났죠 그때 이불을 폭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무섭더군요 제 방이 워낙 좁다보니 방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어디서 그놈이 튀어나올지 몸소리치게 떨렸습니다 일단 주기도문 소리와 TV소리가 어울려 들려오는데 등꼬리 기지개를 쫙 펴면서 정신이 돌돌 말리는 기분입니다 이 소리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 들은 적 있었죠 바로 어제 미영이의 어머니 방에서 오디오 전원 뽑았을 때 들었던 단말마의 소리였습니다 혹시 TV에서 나는 소리인가 해서 TV를 보았죠 헌데 TV는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울렸는데 와 이게 귀신 보는 것보다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고 버리네요 이것들은 도대체 소금이랑 부적이랑 염주 십자가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녀석들 같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을까 하고 잠시 숨죽이고 집중했더니 너무 처절한 울부짖음 같은 그 흐느낌이 계속 귓속에 맴도는 겁니다 정말 어깨부터 발끝까지 오돌오돌 떨렸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겐 두 가지 공포가 있었습니다 정신적 공포와 저번에 당한 눈 고통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들이 단합해서 저한테 무슨 해코지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소리 언젠가 들었던 맞다 저번에 모텔에서 나던 카트 끄는 소리입니다 정말 똑같은 소음 싱크로율 100%입니다 이 소리 모텔에서 들었던 그 소리 맞습니다 무려 10분이나 계속 난 소리였죠 그래서 소리가 제 머리에 박혀있던 겁니다 거의 5분 이상 계속 납니다 그리고 저번보다 더 큽니다 그때 문광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뭔가 고함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합시다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로 앞집 사람 같습니다 전 부리나케 뛰어나가 봤습니다 막 문을 열자 대각선 맞은편 집 남자가 문틈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오피스텔 구조는 T형 구조입니다 제 방은 T자형에서 오른쪽 날개 중간쯤에 있습니다 제 방을 기준으로 바로 왼편이 미영이네 집 맞은편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 집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많이 마주쳐서 인사 나누던 아저씨입니다 그 아저씨가 문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몇 분인가 문을 열고 내다보더군요 그만큼 소리가 컸습니다 아저씨 비명 소리가 말이죠 제가 제일 가까웠으므로 냅다 뛰었죠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그 집 사람도 뛰어나오더군요 딱 보니 잠자다 뛰어나온 것 같은데 찬물 가져와서 들이키고 겨우 깨셨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서 근처 사람들 모여듭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 집 또 한 명의 남자분이랑 상체를 일으켜 새우자 완전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더군요 그리고 티장 오른쪽 날개 끝나는 지점에 벽면을 가리키며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전 대충 감이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야밤에 복도에서 카트 끄는 쇳소리 내보세요 짜증나죠 아저씨 말로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밖에서 소음이 자꾸 나서 대충 무시하고 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문 열고 복도로 나와 고엄치며 좌우를 살폈다고 했습니다 저쪽 복도 끝에서 휠체업 탄 여자 뒷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벽쪽으로 소리내며 움직이더니 그대로 벽속으로 사라지더랍니다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들 놀라서 설마하는 눈치였습니다 대충 상황 정리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 뒤쪽이 시큰거려서 싹 돌아보니 미영이 어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더군요 저는 살짝 목례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긴장감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이 오피스텔 3층까지 가지고 노는군요 점점 분위기도 뒤숭숭해졌습니다 일전에 보아왔던 그냥 한두 명 놀래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 지대로 사람 가지고 놀 줄 아는 녀석들입니다 솔직히 지금 제 방에서 잠자려고 생각하니 어림없습니다 대충 짐 챙겨서 또 나가서 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니 이것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오피스텔 여기저기를 쏟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슬슬 짜증도 나고 화도 치밀어 오르고 12시 넘었는데 밖에 나가기도 한심하고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우나 가자 안 그래도 몸도 찌부둥한데 딱 찜질방 가서 몸 좀 지지고 푹 쉬면 되겠다 내일 출근 복장으로 오피스텔 뛰쳐나왔습니다 대충 찜질방 위치를 아니까 걸어가도 됩니다 오피스텔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앞문보다 뒷문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면 더 빠릅니다 막 뒷문 열고 나와서 일단 담배 한 대 물었습니다 하늘 보니 밤공기가 매우 어둡습니다 바로 앞에 가로등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담배 한 대 물고 빨아들이니 가슴이 좀 진정됩니다 문득 제 방 쪽을 올려다봤죠 저게 뭐지? 제 방이 3층이고 건물 뒤쪽 방입니다 즉 제 방 창문에서 보면 지금 여기 한 대 서 있는 가로등이 딱 보입니다 3층이라 그리 높지도 않습니다 제 방 창문에 어떤 사람이 고개를 들이밀고 서 있는 겁니다 아니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가로등 빛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 가능했습니다 그 사람이 온몸을 완전 시커멓게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옷도 없는 것 같고 신체 구조상 남자 등인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람이 지금 허공에 서서 제 방 창문에 대가리를 바짝 붙이고 떠 있는 겁니다 들키면 죽는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정말 비명이 바로 튀어나오려던 그 순간 마침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던 시점이라 다행히 비명이 못 나왔습니다 목이 확 메어서 기침이 나왔지만 절대적으로 참았습니다 헌데 다리가 딱 굳어버려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여야 하는데 이 썩을 놈의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이 거의 2초 이상 제 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더군요 정말 자세히 봤습니다 물론 어둠 때문에 완전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남자 신체 맞습니다 더욱이 온몸이 그냥 시커멓고 머리카락도 없고 완전 대머리에 그때 이 사람이 고개를 제 쪽으로 쓱 꺾이는 겁니다 완전 절 쳐다보듯이 아래쪽으로 고개가 쓱 꺾이더니 그대로 수직 낙하하는 겁니다 아래쪽은 주위 담벼락 때문에 가로등 빛이 안 들어오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만 이 사람이 3층 창문에서 절 한번 쓱 쳐다보더니 그대로 수직 낙하하는 겁니다 죽기 싫다면 뛰어라 바로 이런 감정이 뇌를 마구 강타했습니다 비명 한번 거세게 지르고 발을 들었더니 움직입니다 내 생전 태어나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빨리 뛰어본 적은 단연코 없을 겁니다 손에 든 가방이며 담배며 그대로 든 채로 정말 죽어라고 뛰었습니다 하필 그 골목길엔 사람 하나 없더군요 지금이 12시 거의 1시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그런지 골목길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왜 골목길이 그렇게 긴지 끝이 안 보입니다 뒤돌아볼 용기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앞만 보고 뛰기도 힘든데 그 사람이 지금 뒤따라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뒤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중 안 싼 것만도 다행이죠 담배 연기가 폐 속에서 뿜어지기도 전에 뛰었으니 이건 뭐 귀신보다 제가 숨을 못 쉬어서 죽겠더군요 골목길 중간쯤에서 다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달려오는 힘에 못 이기고 그리고 숨이 끊어져서 그대로 엎어졌는데 몸이 몇 번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듯이 몇 번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거세게 바닥에 패대기 쳐진 겁니다 완전 다 갈아버죠 숨이 엄청나게 차오르는데 구토의 기침까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바로 기도가 막히더군요 나 여기서 가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하늘 보고 큰 대자로 누워져 있었는데 입에서 개거품이 뿜어져 나오더군요 그 순간 목이 탁 트이면서 공기가 한꺼번에 폐 속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때 몸이 움직여지니 엎드려서 구토와 함께 숨을 몰아쉬는데 머리통이 완전 터져버릴 듯 혈압이 치솟더니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알이 보필듯 했습니다 거의 몇 초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눈물은 그냥 줄줄 흐르고요 뭔가 진득한 것이 느껴졌는데 피었습니다 어디서 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손바닥 가득 진득한 감축이 느껴졌고 피 냄새가 확 풍겨왔죠 그때 탁탁 하는 소리가 뒤쪽 골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렸는데 제가 뛰어왔던 그 골목길 어둠 속에 그 사람이 제 쪽을 향해 날아서 아니 솔직히 난다는 표현보다는 점프가 맞겠네요 점프해서 제게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는데 한쪽 팔이 감각이 없는 것이 무지 아픕니다 일단 일어나서 다시 뛰어야 했는데 숨이 너무 차서 헉헉거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죠 이건 뭐 도저히 숨이 막히고 온몸이 딱 뭐에 눌린 듯해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때 정면에서 갑자기 두 개의 불빛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다행히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입니다 싹 뒤돌아보니 역시 그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가 먼저냐 저 사람이 먼저냐였죠 다행히 차가 빠르더군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모습입니다 완전 공포영화 저리 가라였죠 다시는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이윽고 제 귀에 점점 가까워 오는 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호흡도 좀 안정이 됐습니다 헌데 얼마나 심하게 엎어졌는지 몸을 쉽게 일으키지를 못하겠더군요 끼익 소리를 내며 1톤 화물트럭이 제 앞에 섰습니다 아직 못 일어난 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운전사 분이 내려서 놀라며 저를 일으켜주더군요 슬쩍 뒤를 보니 그 사람은 안 보였습니다 완전 몸이 개걸레된 판국입니다 왼쪽 눈두덩이 밑으로 해서 쫙 갈렸습니다 오른쪽 팔은 감각도 없고요 양 무릎이 찢어져서 완전 걸레가 되어버렸고 손바닥도 다 갈려서 피가 똑똑 팔꿈치 정말 저려옵니다 양복이 다 뜯겨 나갔더군요 자동차 불빛이 있어서 확인 가능했습니다 운전사 분이 휴지를 꺼내주셔서 대충 손에 둘둘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골목길 벗어날 때까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몰골이 완전 말이 아니어서 아저씨는 태워주셨습니다 오밤중에 약국 문양 곳도 없을 테고 병원이라 봐야 응급실이고 완전 한쪽 앞면이 욱신욱신하는데 피는 계속 흐르고 트럭 타고 나오는데 온몸이 고통에 완전 죽을 맛입니다 트럭 화물칸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진 듯 쿵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아저씨 뭔 소리입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실렸는데 아저씨가 잠시 차를 세우려고 해서 저는 다급하게 골목길 벗어날 때까지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택시 잡고 병원 가야 하니까 택시 잡을 수 있도록 큰 도로까지 빨리 부탁한다고 하자 아저씨는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차로 달리면 골목길이야 금방이죠 큰 길로 나오니 바로 사람도 많이 보이고 해서 일단 아저씨에게 인사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제 앞을 스쳐갈 때 뒷 화물칸을 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더군요 완전 빈 화물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소리는 그 사람이 화물차 뒤에까지 따라온 겁니다 제 몸에 꿀 발랐는지 이 사람이 왜 저한테 그렇게 집착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역시 타로를 가지고 있었지요 가방 안에 말입니다 제 물고리 거의 완전 누가 보더라도 사고당했다고 느낄 만큼 말이 아니었죠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이 다 쳐다봤습니다 팔꿈치며 무릎이며 다 까진였고 손바닥에 휴지 감아놓은 것도 벌써 피가 흠뻑 고여있었습니다 도저히 뭐 방법이 없더군요 택시 잡아타고 가까운 병원부터 가보자 했습니다 병원에서 피 닦아내고 소독하고 팔하고 손목하고는 발목 접질린 것처럼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대충 붕대 쳐매고 주사 한 대 맞고 나왔습니다 이 야밤에 피 묻은 옷 입고 얼굴에 붕대 쳐매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PC방 갈까 하다가 그것도 지금 꼬리 말이 아니기에 포기했죠 오피스텔 앞에서 일단 택시를 내리긴 내렸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군요 여긴 정문이라 그나마 불빛이 많아서 연달아 담배 벌써 다섯 대를 피웠습니다 문고리 잡는데 진짜로 떨리더군요 고통도 엄청났고 얼굴도 쑤시고 팔도 저리고 무릎도 따끔거렸습니다 진짜 반야심경 줄줄 외우면서 아니 외치면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잽싸게 불부터 켜고 TV 켜고 컴퓨터 켜고 창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살이 아니 내장이 다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108염주 내려서 창문 가운데에 집어던지듯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반야심경 펼쳐서 창문에 딱 세워두었죠 이건 효과가 좀 큽니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놈이라도 염주하고 반야심경이 딱 펼쳐져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올 귀신은 없을 듯 했습니다 옷 벗는데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담볼 춘추복인데 완전 개걸레가 됐습니다 껍데기 벗듯이 벗어놓고 화장실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여러 군데에 소금 졸라 뿌렸습니다 소금 한 움큼 쥐고 화장실 허공에다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불 켰죠 붕드 때문에 씻기도 힘듭니다 겨우 핏물 좀 씻어내고 화장실 문 활짝 열어두고 기어나왔습니다 침대 위에 누웠더니 입에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끙끙 알았어요 냉장고 열어보니 마침 먹다 남은 소주가 있길래 참치캔 하나 따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님이 진통제 한 방 맞고 나왔는데도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제 방에는 거울이 없으므로 유일하게 화장실 안에만 있습니다 아까 씻으면서 보니 얼굴이 완전 갈려서 붕대를 첨해왔더니 누가 봐도 중환자 같았습니다 소주 한 병 가까이 마셨는데 급하게 퍼마셨더니 사실 일부러 그렇게 마신 거지만 머리가 핑하고 윙윙 거리더니 눈이 절로 막 감기기 시작하더군요 에라이 하면서 침대에 그대로 넉다운돼 버렸죠 눈이 부셔서 깼습니다 벌써 아침이더군요 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교통사고 나서 야간에 병원 실려갔다가 치료받고 나와서 집에 누워있다고 오늘 아니 며칠 회사 힘들 것 같다고요 이 부장 놈이 사람 다쳤는데 괜찮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쿵 저렇쿵 잔소리를 해댑니다 사실 이때 벌써 제 마음이 어느 정도 결정난 상태였습니다 무역회사 사장 녀석이 저보고 내려오라고 작년 말부터 계속 꼬시고 있었거든요 이제 슬슬 결심이 산 상태였습니다 월급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하니 이 아니꼬운 서울생활 청산하려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 부장 쇠리가 확실히 결심을 하게 만들더군요 솔직히 비전도 없었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일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먹기 쉬웠습니다 오전 내내 멍하니 누워있었습니다 어제의 결과물로 한쪽 손목인데 파손 양 무릎 가짐 한쪽 팔꿈치 알아작 왼쪽 눈두덩이와 볼탱이 싹 갈렸죠 약국에 들러서 여분 풍대하고 소독약 사러 가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있어서 전화기 들고 임무군에게 연락했습니다 추측이 맞았습니다 요즘 녀석이 주식한다고 집구석에 하루종일 처박혀있다고 심심하니 놀러오라고 합니다 며칠 묵어도 괜찮겠냐 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잘됐다 싶어서 짐 싸고 그대로 날랐습니다 녀석은 강남에 있어서 택시 타고 달렸죠 인군이 저를 보더니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의리 빼면 시체죠 녀석 집은 혼자 사는데 정말 의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입니다 녀석이 하는 짓거리가 종거시기 한 일이었고 프리랜서였습니다 여하튼 중소기업에선 녀석 모르는 간첩이라 할 만큼 뒷거래 전문 딜러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줄 때마다 돈이 좀 되는 모양입니다 그 녀석에게 도움받은 회사에서 이 강남 아파트도 마련해줬다고 하더군요 녀석은 그리 번 돈으로 주식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졸라 불공평하죠 물론 인군이 그러한 실력이 출중하기도 했고 대충 상처 소독하고 붕대 새것으로 교체하고 나섭니다 그때는 참치회집이 인기 끌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녀석은 회를 좋아하는 친구 김군 영향을 받았는지 참치회 아주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둘이 소주 한잔합니다 너 뭐하다가 그렇게 다친 거야 어디서부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녀석을 힐끗 보고 그동안 이야기 쭉 했습니다 또 귀신 붙었나? 임무부는 저에 대해 대충 압니다 하도 귀신이랑 잘 엮이고 점 잘 보고 그러니까 저를 반무당 취급해대는 몸입니다 나도 미치겠어 지금 완전 돌아버리겠어 그럼 실력 좋은 무당이랑 한판 붙여 내가 돈이 어디서 무당 부르려면 최소 기본이 수백만원 이상인데 이 꼴 되는 것보단 낫지 녀석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역시나 돈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디서 왜 붙은 거야? 어디 잘못 갔다 왔어? 내가 상가집 가면 잘 붙는데 상가집도 간 적 없고 병원도 간 적 없고 음침한 곳은 간 곳 없는데 그래도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당분간 그 오피스텔 가지 마 아 참 너 마침 잘 됐다 내 부탁 하나 들어줘 뭔데? 빡센 거면 안 된다 뭐 어려운 거 없어 내 거래처 회사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점 보는 거에 무지 환장한 사람인데 저번 술자리에서 내 얘기했더니 꼭 한 번 보고 싶다고 하네 나 이제 점 안 본다고 했잖아 그거 정말 얼마나 성가신데 나 죽었다고 해 복체가 어마어마할 텐데 언제 가면 될까? 약속 잡았나? 아따 내 꼴이 좀 나아지면 바로 약속 잡을게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벌어놔야지 그렇게 해서 며칠 임군 집에 지내다 보니 대충 얼굴에 딱지도 앉았는데 손목 인대가 좀 오래가더군요 아직 팔을 잘 못 쓸 정도였습니다 물론 회사도 임군 집에서 출퇴근했고 역시나 회사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제 모습 보면 다 걱정 한마디 날려주고 해야 정상인데 뭐 쳐다보듯 했습니다 완전 결심 섰습니다 며칠 뒤 옥상에 올라가서 전화 한 통 때립니다 나 이 회사에 더 못 있겠어 내가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일전 무역회사 사장인 제 친구 녀석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서울 올라오게 된 것이 이 녀석이 무역 때려치우고 다른 사업 구상하며 사업 전환한다고 해서였습니다 물론 무역할 때 핵심 인원 그대로 데리고 간다고 했었지만 전 그때 마침 당시 서울 거래처 사장 소개가 들어와서 이 회사에 들어온 겁니다 물론 나중에 무역회사 친구랑 합치기로 약속해놓고 서울 가서 한번 인생 경험해 보자는 취지로 온 거였어요 작년 말인가 회사 세팅 다 끝나간다고 저보고 내려올 생각 있으면 언제든 내려오라고 했었죠 사실 이 회사서 제 능력 인정하고 키워주었으면 내려갈 생각 없었죠 헌데 이상하게 절 쌀쌀 맞게 대하더군요 나중에 안일이지만 절 소개해준 사장님하고 관계가 들어져서 저를 그렇게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몇 달 전부터인가 왠지 서먹하게 대하거나 사소한 거에도 화를 잘 내고 심지어 이렇게 일하려면 일 때려 치워라는 소리도 들었지요 사실 저는 일처리 능력은 이 회사에서도 거의 최상급이었는데 그동안 그 잡놈 잡년들은 코빼기 안 보이더군요 임군한테 주식 배우는 재미에 완전 빠져서 저도 타로는 구석에 쳐박아 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무역회사 친구한테는 곧 한다고 해놓았고 분위기는 좋게 진행형이었죠 가끔씩 오피스텔 들러서 제 방에 중요한 물건 미리 택배로 하나씩 집으로 내려보냈고요 전 이번 연도는 서울서 보내고 내년 1월부터 친구 회사로 출근하겠다고 했으니 만사오케이였죠 대충 그때가 11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 많이 추운 겨울이었던 터라 시간도 많이 나서 수영이랑 산모기도 가끔 만났었고 같이 영어도 보고 애네들은 제가 지방 내려가도 업무 때문에 거의 2주일에 한 번씩 서울 오고 했었으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만났었죠 그 에스토랑 팀도 한 번 봤었고 임군 데리고 그 환상의 돈부리도 먹으러 갔었고 제가 오피스텔 나온 이후로 타로는 정말 한 번도 안 만졌습니다 임군이 약속 잡혔다고 그날 토요일 저랑 같이 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대충 임군 양복 빌려 입고 같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란 게 정말 거시기 했습니다 진짜 물드는 놈들은 이런 곳에서 노는 것 같았습니다 요정도 아니고 룸도 아니고 여하튼 희한한 곳이더군요 전 그날 처음 들어가 봤고 이후로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템프로도 한두 번 가봤는데 템프로는 잽도 안 됩니다 물론 철저한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소위 멤버들만 들락거린다는 곳이랍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졸라 큰 빌딩거의 최상층인 걸로 기억합니다 들어가려고 하자 입구에서 딱 잡더군요 예약되어 있다고 말하고 상대방 이름 말해주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잠시 후 안내해줍니다 완전 여기는 작살나는 곳입니다 서빙하는 애들은 거의 지존급 템프로 애들이 여기 오면 쫓겨날 판이네요 조명이 완전 후덜덜하고 바텐더 인테리어며 손님들 대충 보니 전부 양복의 신사들이고 귀티가 좔좔 흘렀습니다 왜 임모군이 정장차를 입고 가야 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지나가면서 보니 마시는 음료들이 전부 처음 보는 것 뿐이고 잔이며 접시며 이 동네는 도대체 뭔 별천지인가 싶었습니다 여기 손님 연령대가 거의 평균 50대 정도더군요 그러니 저희가 제일 어려서 지나갈 때마다 다들 저희를 힐끗힐끗 쳐다보더군요 저도 명품은 좀 아는데 기본이 롤렉스는 저리가라였습니다 제가 워낙 시계 좋아해서 상대방 팔목의 시계는 정말 유심히 보거든요 여하튼 이상한 곳입니다 정말 서민사상에 물들어 있던 저같은 놈은 와서는 안될 곳이더군요 새삼 인군이 위대해 보입니다 이 새끼는 뭐하길래 이런 곳에서 약속을 다 잡았나 싶었습니다 사실 슬쩍 물어보니 자기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안쪽에 있는 메인 테이블이 모여있는 곳이랑 조금 으슥한 곳으로 안내해줍니다 그때 누군가 팔을 들어 올리면서 우리 쪽을 보더군요 풍채 있고 덩치 좋고 권장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젊더군요 먼저 일어나 허리 숙이며 악수 청하는데 정말 민망하게 깎듯이 인사하더군요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중견 업체 몇 개를 가지고 있는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헌데 나이가 저보다 딱 한 살 많고 소위 말하는 정계 연출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여기가 도대체 뭔 별천지인지 싶었습니다 가끔씩 서빙 보는 아가씨 휙휙 지나가는데 완전 김태희, 한예슬, 송혜교 여기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는 원탁인데 아무것도 세팅이 안되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다 금연이었습니다 아예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담배는 안된답니다 애연가인 저한테는 죽을 마시죠 이분이 일부러 아무것도 올리지 마라 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올게 옵니다 저보고 점을 잘 본다고 들었다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심호흡하며 정신 집중시켜서 손금이란 관상에 대해 제가 느낀 점을 말해드렸습니다 한참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가 친구분한테 소개받을 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 모친이 그런 쪽에 매우 관심이 많아서 자기도 어릴 적부터 옆에서 늘 보았던 터라 자기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직접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드렸던 관상이나 손금들이 그분들이 말했던 부분과 거의 흡사하게 말했고 특히 결혼서는 정말 가장 유명한 사람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메인이 타로였기 때문에 또 타로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많이 궁금해하더군요 사실 타로점은 별거 아닌데 제가 미리 준비해둔 스프레드 천을 원타겟 쫙 펼쳐 깔았습니다 그리고 셔프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분의 관심사는 지금 진행하는 사업의 비전이던가 그런 쪽이었는데 솔직히 그날따라 제가 점발이 확실히 살아있었거든요 저도 점 볼 때는 감으로 오늘 점발이 받는 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소주 첫 잔 마셔보면 코에서 김 빠지는 날은 술 안 받는 날이고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가는 날은 술 잘 받는 날이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먼저 관상이랑 손금 봐드릴 때 느꼈죠 오늘 점발 좀 받는 것 같다고요 타로점을 봐드렸는데 그날도 역시나 제 어깨가 묵직해지더니 온몸이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코딕 타로로 점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날 제가 거의 신점이 나왔습니다 점쾌가 거의 환상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분이 감탄에 맞이했는데 사실 그때 이분께 직설적으로 말씀드렸던 점쾌는 그리 좋은 점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회사가 어떻게 되라는 거에 예언적 점쾌였죠 이분이 심지어 작은 수첩에 메모까지 하는 열성을 보이더군요 물론 그때 제가 봐드렸던 점쾌는 향후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싹 다 일어났습니다 2일 이후에 몇 번 더 저를 찾으셨는데 제가 만나기 곤란한 시점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해외 파견 나가 있는데 우연히 임꾼 때문에 전화가 연결되었는데 어디냐고 묻더니 비행기 예약하고 바로 가겠다고 하고 다음날 오셨습니다 다 봐드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굴을 보니 놀라나니 믿기 못하겠다는 듯한 또한 매우 감격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한테 다시 한 번 악수를 청하더군요 임꾼 덕분에 정말 훌륭한 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당신이 더 대단한 분인데 참 매너는 완전 죽이더만요 돈 많지 잘생겼지 풍채 좋지 매너 작살이지 난 도대체 뭐야 세상이 왜 이리 불공평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복채라고 한 장 내미는데 진짜 정색하고 거절했습니다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말이죠 정말 임꾼이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치지만 않았다면 그냥 안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옆 테이블부터 서빙하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들어간 시간이 6시 좀 넘었는데 그곳에서 나올 때는 몇 시에 나왔는지 기억도 없고 종업원에게 엎여서 나왔다고만 들었습니다 최 회장 다 끝났으면 나한테 양보 좀 하지 제 생에 최고의 악몽 풀릴레이 타로점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나이 먹은 50대 아저씨들 뭐 봐줄 게 있겠습니까 저야 그저 김태이나 한예슬이 봐주고 싶었는데 역시나 그 애들 눈 하나 깜짝 안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여기 가게 상호가 없습니다 간판은 물론 이름조차 없고요 가게 명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들 딱대기 타고 있다가 손만 살짝 들면 달려오고 그거 이외에 손님에게 절대 먼저 말하거나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바텐더 앞에 근무하는 테이들만 손님하고 담소 나눌 수 있는 거였고요 물론 혼자 온 손님하고만요 완전 4차원 세계죠 대충 타로코스 돌고 나니 배가 너무 고파서 식사 대접받는데 음식이 아니고 아까워서 먹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맨날 소주만 처먹을 줄 알지 이런 이름도 모르는 고급 와인은 그날 처음 마셔봤다니까요 술 마시고 즐겁게 담수하고 노는데 시간이 눈 깜짝할 새 흘렀습니다 그날 제가 술을 엄청 취하게 된 동기가 자꾸 옆 테이블에서 한 잔씩 넘어오는 걸 원샷 데리다 보니 완전 거기서 인기 스타가 되어 자꾸 옆 테이블에서 종류가 다른 양주가 한 잔씩 배달되어 오는 겁니다 체면상 안 마실 수 없고 그걸 원샷 계속해 됐더니 필름이 딱 끊겼습니다 그날 양주 받아 마셨던 것까지 기억나는데 그 이후에는 머릿속에서 싹 지워졌습니다 그날 얼마 벌었는지는 평생 저만 기억하려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제가 속이 너무 쓰리고 그것이 왕님 하셔서 눈 뜨자마자 그것이 목구멍을 치고 올라오는데 저 정말 이 악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버텼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런 고급 별이 먹을 일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조금이라도 뱃속에 담아 두고 싶은 겁니다 비록 동이 되어 나오더라도 그 순간까지는 뱃속에 담아 두고픈 간절한 소망이었죠 헌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대 위인 건 알겠는데 정말 넓고 푹신푹신하더군요 일단 엉덩이 치켜들고 있는 한도까지 버텼습니다 화장실로 내달렸습니다 다행히 화장실 쪽은 불이 들어와 있어서 잽싸게 뛰었죠 이 아까운 요리가 화장실 타일 위에 수놓아집니다 정말 얼마나 뱃속에 쳐나왔는지 끝도 없이 쏟아지더군요 평생 맛볼까 말까 한 최고급 양주를 마지막 칸 방울까지 기워내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거의 화장실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 화장실 바닥에 아름답게 퍼져있는 그것을 볼 때 눈물이 핑 돌더군요 밖에 나가서 대충 옷 홀딱 벗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가득 받아서 반신욕 좀 해서 땀 좀 뺐습니다 그제서야 여기가 어디지 했습니다 마침 타월에 새겨진 그를 보았는데 서울에서도 몇 손가락에 꼽히는 5성급 호텔이더군요 인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대충 샤워하고 나와보니 전신 거울이 멋집니다 조명이 많이 어두운 그곳에서 물기 닿고 거울 보면서 서있었습니다 어깨쪽이 많이 결린다는 잠시 생각은 했었는데 거울에 제 어깨쪽에 뭔가 회색빛 낀 물건이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양쪽으로요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있었고 뜨거운 물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사려있어서 잘 안보여서 옆에다 물 한 바가지 담아서 뿌렸는데 이게 뭐야? 사람발 그 runs 갖다 기 Catalunya 경zep hep 인정 그를 우리 같이 엄마 은 sho 3 그 нас Д 인정 아멘